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아주 쉬운 천천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을 받거나 두 번째 사업에 성공하거나 세 번째 복권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속을 받는 것은 부모님의 부자면 가능한 일인 거죠. 부모님의 부자면 나도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에 성공하는 것. 내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복권에 당첨되는 거죠. 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에 대해서는 김승호 회장님이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를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자가 되는 부자가 아니라면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가장 쉽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권 당첨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돈의 성질이 나빠가지고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은 굉장히 낮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부자로 천수를 누리려면 부자로 평생 살아가려면 결국에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거죠. 이 창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 이후에도 방심을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제가 요즘에 스타트업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제가 한번 같이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해보시는 분은 컨설틴 펌, 세계적인 컨설틴 펌을 나오셨고 창업의 경험이 있으셨고 그리고 실제 지금 하는 일은 구글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와 함께 없는 시간을 쪼개서 같이 창업을 해보자 이렇게 뜻이 맞아서 해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제가 짧은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분 같은 경우에 정말 일주일에 4시간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구글에 일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다가 따로 시간을 내서 내 창업, 내 사업의 일을 하려니까 정말 잘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것이 이 창업이라는 거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에도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까 발 뻗고 편히 자겠구나 이게 아니고 성공 이후에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 과거 지금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님 말씀 드리는 거는 늘 위기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기업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쓰러울지 모르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겨우 성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내 인생에 나를 완벽하게 선물로 줄 수 있죠. 돈도 어느 정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은퇴를 하면 사업을 적절하게 매각하면 돈도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나에게 내 인생을 선물로 줄 수 있죠. 평생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매력이고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업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업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내가 직접 창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선두에 선 말을 타고 가다가 뒤쪽에 있던 말이 내가 타고 있는 말을 앞서가면 그 말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우리에게 유리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럼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거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주식에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샴푸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건설, 아파트를 짓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먹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하는 회사라든지 각 분야에는 1등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1등 기업의 주식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1년 내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살 수 있고요. 그렇죠? 한 주씩도 살 수 있죠. 이런 주식들을 사서 모으라는 게 김승호 회장님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창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내가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팔고 싶다.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이게 내가 성공하기 쉬울까요? 이미 기존에 공장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어서 내가 실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그 틈을 비집고 성공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럴 바에는 직접 창업하지 말고 이미 잘하고 있는 1등 기업의 주식을 사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그 사업의 성공의 과실을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또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배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분기마다 배당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만이 내 사업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역시 내가 사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나가는 기업의 주식에서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을 하는 건데 내가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아이템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유리한 어떤 것이 있다면 직접 창업을 해도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을 할 만한 아이템이라든지 특별한 경쟁 우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어라 라는 게 김승호 회장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뭘 조심해야 되느냐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삼성전자 7만원 8만원 사가지고 10만원에 팔아야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사서 오르면은 팔아야지 그 팔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은 내가 8만원에 사서 10만원에 팔아야지가 아니고 삼성전자 주식은 사서 모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른다. 이러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7만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8만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이거 언제 10만원 되나 빨리 10만원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승우 회장님은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사자마자 7만원인데 바로 다음주에 10만원이 됐다. 이건 좋은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만원에 산 주식이 다음주에 바로 1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7만원 이게 6만 5천원 6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7만원 올라왔다가 천천히 해서 3년, 5년, 10년을 거쳐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겁니다. 왜 오래 천천히 길게 오르는 것이 좋은 거냐 그래야지만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급격하게 올라 버리면 그 주식이 빠르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충분히 사기도 전에 먼저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을 충분히 많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천천히 오랫동안 긴 시간동안 오는다고 하면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월급 받을 때마다 그 주식을 계속 사서 모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서히 상승하게 되면 내가 충분히 주식을 사서 모았을 때 그게 그 주식이 올라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 그때 내가 견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급격하게 올라 버리면 내가 다 사 모으기도 전에 주가가 올라 버리니까 내가 이제 주식을 사서 모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배당이 나온다. 그 주식이 배당까지도 나온다고 하면 평생 팔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회사를 만든 창업주다.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그 주식을 왜 사고 팝니까? 그쵸? 계속 운영하면서 내 자식 내 손주들에게 그 주식을 계속 물려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팔아야겠다. 이 주식을 빨리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좋은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냐.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김승호 회장님이 어떻게 좋은 회사를 찾아야 하는지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좋은 회사를 찾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나가는 회사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자를 좋아한다. 과자에서 가장 잘나가는 기업. 내가 IT 기계에 관심이 많다. IT 업체에서 가장 잘나가는 기업. 아니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그럼 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 가장 잘나가는 기업. 내가 부동산을 좋아한다. 그럼 건설업에서 가장 잘나가는 기업.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회사에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분야의 1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고 또 시장에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 관련 업종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등 기업들은 오히려 그 업계를 장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업계의 위기가 터지면 1등이 망하는 게 아니라 4등, 5등부터 망합니다. 그러면 4등, 5등이 망해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파산을 하거나 혹은 그 회사가 헐값에 나오면 1등 기업이 그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4등, 5등이 망해버리면 1등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야의 1등 기업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김성혜자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 1등을 골라서 매달 주식을 구매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놓고 그 기업, 그 업계를 계속 스터디를 해나가는 거예요. 신문기사도 찾아보고 관련 소식들도 보고 리포트도 찾아보고 하는 거죠. 내가 샀는데 주식이 떨어졌다? 떨어져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그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내 주식이 올랐으니까 좋은 거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이 주식이 너무 빨리 오르면 안 된다. 너무 빨리 오를까 봐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 주식이 떨어질까 걱정하죠. 마인드가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이 업계 1등 기업이고 이걸 사서 모으기 시작했고 내가 이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사자마자 떨어져서 괜찮다.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가 주식이 이미 있으니까 그 수익이 나니까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 주식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걱정하고 우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언급됐던 내용이 이거라고 해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만 부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빨리 다음 달에 부자가 되고 싶어. 욕심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무리수를 그러면 그 무리수를 하는 건 뭐냐면 4단계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현혹되고요. 혹은 위험한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유행을 바라는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돈을 이를 갈수록 높아지죠. 이 돈을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은 주머니로 가겠죠.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내 마음이 오히려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가는 그 업계의 1등 기업들을 하나하나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을 스터디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싸다고 더 사시고요. 오르면 오르니까 아 좋네 돈 벌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1년 3년 5년 장기적으로 그 주식을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기업 주식이 많이 상당량 모아졌을 때 그 주가가 꽤 많이 상승한다면 여러분들은 천천히 보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김승호 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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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